경주의 한 농원에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병아리가 들어옴에 따라 동궁원내 버드파크에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감염 가능성은 없다며 관람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병찬 기자입니다. 앵무새 등 천여 마리의 다양한 조류가 전시되고 있는 경주 동궁원내 버드파크. 대규모 세당 안에서 직원들이 아침부터 방역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출입구마다 발판소독조를 설치하고 축산 관계자 등의 출입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버드파크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천묵면 희망농원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불과 6.4km 떨어져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류독감 발생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나 축산 관계자들은 동궁원 출입에 대해서 엄격히 제안하고 있으며 우리 동궁원 전 가족은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하지만 버드파크 측은 수용된 모든 조류와 자체 시설에서 부하 번식되거나 철저한 검역과정을 거쳐 외국에서 수입된 만큼 방역작업만 철저히 하는 버드파크 내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궁원 내 버드파크는 계속 관광객들에게 개방됩니다. 최근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는 사람에게는 감염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드파크 측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방역작업에 총력을 기울이며 조류인플루엔자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